열어주십시오. 우리 대통령한테 해코지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읽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못난 부모의 마음을 읽어 달라는 겁니다. 아 정말.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이 오늘 오전 4시부터 7시 현재까지 청와대 인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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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밤이 뭔지 아십니까?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기다리려는데 한 시간이면 당장 애를 꺼내서 살릴 것. 그때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구조대원들이.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8일 밤 10시 30분경 여의도 KBS를 방문해 세월호 사망자 평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시군 보도국장의 파면과 길환영 KBS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길환영 KBS가 사과는 물론 사장 면담조차 거부하자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뜻을 전하겠다며 아이들의 영정을 안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저희 면담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제발 한 번만. 한편 한 유가족은 세월호 희생자가 16일 오후 6시 38분에 찍은 동영상을 복구해 일부분 공개했으며 유가족 대책위는 이 동영상의 촬영 시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중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승희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승희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승희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승희입니다. 감사합니다.